전 워낙 광대 자체가 큰 편인데 퀵광대를 했거든요 옆은 들어갔지만 앞이랑 45도 광대는 그대로에요 그래서 뼈의 볼륨에 큰 차이가 없고 최소 박림 안에서 볼쳐짐은 전혀 없네요 다행이네요 지금 생긴 팔자주름은 아마도 노화 때문인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생긴 팔자주름은 제가 못봐서 모르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 수술 시 손상되었던 근육이나 여러 조직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모든 수술이 그래요 수술 전에 100의 기능 성능이 있었다고 치면 수술을 하면 그 100이 100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95, 97, 9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정도 차이는 우리 일상생활이나 기능이나 환자의 느낌이나 이런 거에 지장을 안 주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100은 될 수가 없죠 어쨌든 쬐고 꿈매고 했는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